보면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좀 열린 분야를 보면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 좀 안타깝죠. 세상이 이렇게 막 뒤집어질 정도로 질 줄 아는데 여러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확장될까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 제가 여러분들 구글에서 운영하는 제미니 제미니 옛날에는 바드라고 했죠. 제미니 제미니 보시면 제미니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생성형 a라는 생성형 ai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입력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생성형 ai는 이게 이제 제미니가 저한테 준 답입니다. 지키타님 국힘당은 공병호 박사님 말을 진작에 들었어야 되죠. 학습 능력이 없으니까. 한국의 정치인들은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학습하는 능력 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 오늘 키키타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정말 참 빡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 오늘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ai를 좀 더 배우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계속 새로운 주제를 다루면서 계속 배우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 이런 노력들을 그 사람들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 그러니까 옛날에 갇혀 가지고 옛날 생각만 하는 겁니다. 옛날 생각만 . 그러니 뭐죠 그냥 나라를 퇴행시킬 만 생각만 하는 겁니다. 이런 세계를 보면 여러분들 정신이 버쩍 나지 않습니까 . 지금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lg의 ai 연구원 상무님 말씀하시는 걸 보기 바랍니다. 벌써 lg그룹의 ai를 통해 전문가용 그다음에 엔지니어용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뭡니까 각 사에서 요구가 오면 그걸 ai를 시켜 가지고 답을 만들어서 그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제가 많이 못 쓰니까 구글의 재민이 과거의 바드를 방문해 가지고 내가 방송을 준비하는데 생성형 ai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답해 주잖아요.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텍스트 이미지 음악 코드 등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고 예술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딱 해 주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생성형 ai는 두 단계로 작동합니다. 우선 학습 단계 생성형 ai 모델은 대량의 기존 데이터로 학습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데이터의 패턴 과 특징을 봐갑니다. 생성 단계. 학습된 모델은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새로운 데이터는 기존 데이터와 유사한 스타일이나 특징 을 가져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 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콤팩트하게 여러분 이야기를 해 주지 않습니까 . 옛날에 구글 여러분들 검색하면 이걸 본인이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보고서 이렇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죠 . 재민이 재민이 활용한 겁니다. 생성형 ai는 단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약물이나 소재를 개발하거나 데이터 분석을 자동 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장점은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콘텐츠나 서비스를 개발한 새로운 가능성 에 발굴을 가능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은 좀 미흡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딱 체험해본 사람들은 이 세상 이 어마어마한 세상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영어로 제너럿 에이아이 생성형 ai를 익스프레인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쫙 나오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패턴을 만들어내고 패턴을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구글의 재민이가 여러분들 지 않게 준 답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하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 무슨 쿠바 의료 제도가 좋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내가 하도 한심해서 재민이 한테 쿠바 의료 제도의 문제점 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낮은 의사 임금으로 인한 해외 주출 심각 .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하 의료서비스 질 제하 의료서비스 불평동이 생깁니다. 관광 및 외국인 대상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고 쿠바 국민의 대상 의료서비스 질 제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의 문제 개인의 선택 제한 그러니까 지금 의료 여러분들 대란이 발생해 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 쿠바식 의료 제도가 좋은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 나오니까 하도 한심해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재민이 한테 야 쿠바가 완전히 내가 볼 때는 남미 국가가 오는데 가장 망한 나라인데 의료인들 안 망했겠냐 물어보니까 뭡니까 그냥 의료가 양극화되 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이 큰 격자의 의료 불평등 현상이 생기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무식하면 대책이 없다고 얘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성형 ai의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포캐스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쫙 나오지 않으면 2030년 까지 연평균 10에서 20% 정도가 성장하게 될 것이고 보시게 되면 앞에서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상무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우드 베이스 된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렇게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그동안 다뤘던 nbdi의 ai 칩 핵심 칩인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호프 100 호프 100 h 100하고 이번에 신제품인 블랙 웰 100 블랙 b 100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질 비교해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블랙 웰 제품은 블랙 웰 제품은 아직 출시가 안 됐고 2024년 하반기 출시될 예정입니다. 호프는 2022년 3월 달에 출시됐고 지금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블랙 웰은 퍼포먼스 가 4배 정도 호프 100에 비해서 4배 정도 빠릅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보시게 되면 그리고 딱 테이블 을 만들어 가지고 있죠. nbdi 주력 제품 현재 주력 제품이 호프 100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2024 여러분들 nbdi의 그런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블랙 웰 여러분의 100에 비교를 쫙 했지 않습니까 4배 정도 빠르고 아직은 구입할 수가 없고 그리고 주로 사용 안 되는 대규모 랭기지 모델을 사용한다. 그리고 2024년 또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허풍이 아니라는 겁니다. 블랙 웰 100은 퓨처고 호프 100은 현재고 이렇게 여러분들 딱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진짜 오래 가겠구나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 딱 경험을 해보면 아 이 분위기가 그냥 허당이 아니고 오래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래 간다는 생각이 거칠 수 있겠지만 야 이러면 반도체 분야가 굉장히 앞으로 뜨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그냥 정체되지 말고 선거만 다루면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열릴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